봉준호 감독 아티스트가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라스트 필름 스쿨 시청자 여러분 2020 랩핑 업 쌈 사먹기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스트 씬 기억할 만한 풍경 장면 10개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제 5위 상위권입니다 과연 어떠한 풍경들이 2020년을 화려하게 또는 슬프게 또는 기쁘게 장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5위는 놀랍게도 봉준호 느낌표 하지만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아 되게 눈치채셨나요 2020년 2월 21일 아침 뉴스를 읽거나 보거나 검색하던 시민들은 이상한 사진을 하나 보고 놀라고 의아했습니다 바로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파 안 대소하는 사진을 봤습니다 어? 분명히 청와대가 릴리즈한 사진일 텐데 왜 영부인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했습니다 자, 사연은 이랬던 거죠 열흘 전 미국 할리우드 돌비 시어터에서 거행된 제92회 아카데미 상에서 한국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사계 부분을 마침내 석권해 버렸습니다 사계 부분도 그냥 사계 부분이 아니라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국제영화상 두 번 할 것도 없는 오스카상의 그냥 메인상인 거죠 본상 그러자 전 국민이 기뻐했고 저도 기뻐했습니다 2월 20일 조금 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것도 뭐 권력자들은 항상 말이 길죠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여러분에게 헌정하는 짜파구리가 맛보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짜파구리? 헌정?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영화 속에 그 유명한 짜파구리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세계적인 감독 봉준호 감독의 답사가 정말 이상하고 괴이하고 영화 감독으로서 아티스트로서 수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바로 옆에서 대통령님 길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지금 저는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저나 송강호 선배님이나 최우식 씨 다 이렇게 스피치라면 한 스피치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작품에 대한 축하에서부터 한국 대중문화를 거쳐 영화 산업 전반에 걸친 또 여러 가지 언급을 거쳐서 결국 짜파구리에 이르기까지 거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진호나 이거 한 시나리오 두 페이지 정도 분량 되지 않니? 거의 엄청난 이걸 분명히 암기하신 것 같지는 않고 평소에 체화된 어떤 이슈에 대한 주제의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술술술 다 풀어내신 것 같은데 대표님도 최근에 저랑 저희 다 같이 미국에서 많은 시상식들 봤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에 한 4분의 1 정도 분량만 되는 짧은 스피치도 다 보면은 프롬프터 보면서 보면서 하고 그러잖아요 배우 대사를 많이 외우는 미국 배우분들조차도 근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저는 되게 궁금한데 너무나 조리 있게 또 정연한 논리적인 흐름과 완벽한 어휘의 선택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승전결을 마무리하시는 걸 보고 되게 저는 옆에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지금 저는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깐네에서부터 한국과 프랑스와 여러 나라 개봉을 거쳐서 아카데미 오스카를 거쳐서 긴 대장정을 거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많은 우리 저희가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또 근래에 별로 없었어요 요즘 또 되게 오랜만에 보는 스탭도 있고 또 우리 정현준 다송이 현준군도 그렇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 우리조차도 그런데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대장정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나 조리 있게 정연한 논리적 흐름과 완벽한 어휘의 선택 기승전결을 마무리하시는 걸 보고 저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호사담화 담아라 그랬죠 항상 오버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날 오전에 청와대에서 오찬이 있었던 그날에 코로나19에 최초의 한국인 사망자가 나오고 누적 환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영화의 쾌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박수치는 마음에서 어느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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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고 충격에 휩싸이고 정말 의아했습니다 특히 봉준호 감독의 너무나 조리 있게 정연한 논리적 흐름과 완벽한 어휘의 선택 기승전결을 마무리하시는 걸 보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충격에 빠졌다 아부죠 아티스트는 이런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세상의 무당으로서 세상의 모든 억눌린 사람들 편에 서서 권력자를 향해서 춤 한 판 그렇죠? 추는 사람이죠 옛날 중국의 고사가 일화가 있습니다 당나라 현종의 애첩이 양귀비죠 양아들은 알록산입니다 하루는 현종이 새 군고를 완성하고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배 뚱뚱이 뚱뚱이 알록산에게 물었습니다 이 오랑캐, 이 뚱뚱이 뱃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그러죠? 뚱뚱이 알록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폐하를 위한 충성심뿐입니다 그야말로 권력자를 향한 아부 교태의 교원 영세에게 가장 대표적인 앱입니다 사실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평상시 같으면 이해해 줄 수도 있겠죠 권력자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권력자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눈 감고 가는거죠 원래 세상과 사람이 그 정도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그 공포를 한국 사회에 퍼뜨리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화에서 가난한 기택내에는 비가 와서 침수됩니다 하지만 전망 좋은 산중턱의 부자 박사장 내에는 비가 와서 미세먼지가 사라지니까 너무 좋다고 야외에서 파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기생충은 작품으로서도 볼만하지만 영화가 얘기하는 소위 계층 격차가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도 있구나 야 봉준호 야 너 문재인 니네 말로만 사회적 격차해서 얘기하는데 니네들이 정말로 몸소 사회적 격차를 실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조금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세계적 감독 봉준호라면 아마 이렇게 했으면 더 훨씬 멋있었을 겁니다 아니 더 멋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요 청와대는 4.15 선거를 앞두고 좋은 일만 있으면 다 정치적 이벤트로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초대장을 보내도 참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야말로 120점 A 더블 붓대기 근데 또 영화라는 건 개인 작업이 아니잖아요 100억 원 이상의 제작비가 들고 그 영화를 제작한 CJ 대기업과 권력과의 관계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이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와대 초청이 와서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천장에 가더라도 대통령이 좀 오바를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워낙 그런 사람들이니까 대통령께서 바쁘신데 특별히 영화를 위해 각별히 신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했으면 최악의 정치인으로 봉준호 감독 아티스트가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